여러분 안녕하세요. 홈메이드 인 캐나다 로라입니다. 2021년 한 해 잘 마무리 하셨나요? 한 해 동안 어려움 속에서도 쉬지 않고 달려오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. 2021년에 모든 일들은 추억으로 남겨두시고 새롭게 밝아오는 희망찬 2022년을 축하합니다. 2022년에 희망하시는 일, 계획하시는 일 모두 이루어지시는 풍성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. 또 특별하게 코로나가 종식되고 코로나 바이러스 대신에 행복 바이러스가 널리 널리 퍼져서 웃음일만 가득한 2022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부디 건강 잘 챙기시고 즐거운 새해 보내세요. 감사합니다.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두 번째 둘